어, 어 디바, 디바, 잡아주세요, 디바 어, 나 땄어요, 땄어요 뒤에, 윈스턴 어, 크리스, 나 다 불어온다, 크리스, 크리스, 크리스 야, 야, 안 오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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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이거 말 수 있겠어? 아, 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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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쪽에 어, 오케이, 땄어, 자리야 땄고, 하나 하나 여기 정면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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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어, 하나, 어떻게, 여기 꺼고, 그, 뭐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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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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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고,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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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베리군, 일본만 버티자, 일본만 버티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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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크티, 와크티, 나 도와줘요, 이것만 윈스턴 와, 죽었어, 윈스턴 잡았어, 잡았어, 윈스턴, 잡았어, 잡았어 왼쪽에, 솔더 같은데? 왼쪽에, 솔더 같은데? 왼쪽 위에, 솔더 옆으로, 트레이서, 옆에, 트레이서, 옆에,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에, 트레이서, 오케이, 잡아당겼고 밀어, 밀어 내가 볼 때 계속 우저 이뤘다 너무 멀리까지 갔다 살리러 갔는데 너무 게을리는데 10초만 그렇지 솔져다 왼쪽 솔져 왼쪽 봤어요? 제가 계속 보고 있을게 오른쪽 오른쪽에 트레이서 들어간다 오른쪽에 아 아니야 메이야 메이야 이겼다 이거 안 돼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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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메이알문에 왼쪽 메일만 잡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내 궁 아 망했다 어 너무 많은데요 저쪽 아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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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까비까비 아아 아아 이걸 지내 아아 재미있었스스 은비까비 아씨 이거 구멍이니 너무 잘해 팔아 이게 쓰러 멍이 개개했어 이거 구멍이 형이 은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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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하아 와 갈고리를 끌어오기 44% 수고했어 지기 끝까지 멋있었스 마지막에 궁 있었지 너 예 메일 죽어가지고 그거 살렸으면 끝인데 아깝다 잘했어 잘했어 아 오늘 수고함 Monster 스타티티 스카이프로 다갑시다 осс카이프로 다갑시다 괴롭게입니다 예 수고했어요 여러분 네 네 여보세요 금넌 아 개재밋네 네 네 재밌었습니다 아 아 아 힘들다 개재밌네 파라 왜키 잘하세요 힘들어요 아아 고생했다 드렸습니다 하늘에 나는 족속은 다 죽여야 돼 와아 내려오질 않아 와아 아 너무 힘들어 너무 아 그리고 마틴 형 마틴 형하고 계속 부딪혀 마틴 형이 나 죽이고 난 마틴 형 죽이고 둘이 쫓아다니고 한 분이 만나고 와 늙은이 패밀리였어 니가 들어가려면 바스티오는 무조건 잘라야 돼 되게 재밌겠다 진 enhance 진한 9시 몇이야? 9시 9시입니다 아침이요? 로즈님 너무 잘하세요 진짜 오버워치 미쳤다 네 오버워치 미쳤다 로드 공략영상 갑시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천장님도 통평의 시간 완전 재미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램짱님 라자냐 그거 하지마세요 리자냐가 라자냐가 자리야 자리야 유식 아니에요? 근데 별직이 모션이 장난 아니던데? 팍팍 뛰는거? 오창이네요 아까 그 솔저 자리 뭔가 이상하더라 솔저 자리 유튜브에서 보고왔어요 루시우 진짜 갱업 하지마 양악이야 이 정도 레벨이 안돼 다들 더 잘해져가지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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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콜 잘 보내세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 아직 안하신 분들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한번씩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